지금 우측이 좀 쌓은데?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광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자몽이를 불렀는데 둘이서 저랑 방에 있었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방에 분명히 이렇게 들어오면 서로 뻘쭘해가지고 둘 다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자몽이 오면 지금부터 같이 한 번 보십시오 왜 여기 있어? 아니 그냥 여기 잠깐 뭐야 왜 가만히 있어? 어? 뭔가 비오니까 센티해진 느낌인데? 그러니까 조금 그런 느낌도 있고 몇 센티인데? 한 17cm 정도면 되지 17cm? 응 자신있지 뭐가 자신있지? 어? 뭐가 자신있지? 아니 17cm 정도 하다고 내가 지금 기분 응 센티해져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자신있대? 아니 그거는 내 얘기를 그냥 잠깐 해본 거야 내 얘기? 네 얘기 내 기분의 얘기를 해본 거지 그래? 그래? 그냥 뭐 다른 뜻으로 내가 봤을 때는 한 5cm? 아니 뭔 소리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계속 웃고 있어 이렇게? 뻘쭘하게 왜 그래? 기분 좋은 일 있어? 기분 좋은 일 없어 기분 좋은 일은 없는데 오늘 그냥 그냥 여기에서 좀 쉬면서 그냥 뭐 얘기나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무슨 얘기? 이런저런 말은 이런저런 있는데 왜 얘기를 안해? 아니 그냥 일단 있는 거야 여기 너무 조용하다 밖에는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방문이 진짜 잘 돼 있네 우리 집 좋다니까 저번에 내가 여기서 살자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사냐? 왜 그러잖아 이렇게 좁은 몇평이야? 아니 그래도 한 3평은 되지 여기서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? 여기 비계 있잖아 그냥 이렇게 비계 비고 왜 이렇게 누워있어? 안에 이렇게 비계 비고 너도 여기 조금 좀 비계 줄게 야 야 야 그러니까 느낌만 봐봐 느낌만 봐봐 어떤지 오빠 지금 보니까 7cm네 아니 뭔 소리야 아 시발 봤어? 어? 야 14 오케이 14 누워봐 야 이렇게 누우면 얼마나 좋네 나도 좀 누워야겠다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잠깐 쉬자 아 불 좀 끌까? 뭐? 불 좀 끌까? 불 너무 무붙이지 않아? 잠깐만 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그냥 좀 쉬었다가 회의하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그린라이트야? 어? 그린라이트야 오늘? 아니 아니 그런거 없어 회의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왜 눕자 그래? 어? 왜 눕자 그래? 같이 아니 앉아있으면 앉아있어도 돼 아니 난 누운거 좋지 응 난 옆으로 누우면 좋아 너 편한 데로 있으면 되지 그래 지금 우측이 좀 싸는데 응 응 오른쪽으로 눕는거 좋아하지 않아? 눈이 좋아 언제까지 누워있을거야? 응? 뭐하냐고 자지말고 우리 회의해야 돼 응 언제까지 누워있을건데? 어제 잠을 좀 못자 근데 그거를 왜 여기서 자려고 하냐고 난 쉬고있었어 알았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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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는 날짜에 친척들이 계셨잖아 응 그래서 내가 안간거잖아 맞아 이번에는 아무도 안가고 이번에는? 응 근데 내가 이번에 시골을 가족들이랑 같이 가니까 아 그래 응 가기가 애매한거지 그러네 뭐라도 좀 하자 오빠 아니 뭐 너무 늘어지면 가만히 있게 된다니까 계속 그건 맞지 뭐하고 싶은데 뭐하고 싶은거 오늘 내가 다 할게 뭐? 하고 싶은거 다 할게 뭐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지금 옷 벗기기 게임 아니 안 더워? 뭐? 좀 벗어 안 덥냐고 아니 자도 돼? 자 오늘 자면 되지 뭐하는거야? 응 응 이렇게 잘하고는 얘기 안한거 같은데 잘게 응 이렇게 잘하고는 얘기를 안한거 같은데 뭐하고 싶은거 다 하래네 너 오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거 다 해봐 응 응 나 오른쪽으로 자는데 보통 어? 오른쪽으로 돌려도 될까 얼굴? 그러면 내 로우추가 있어서 안돼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너무 정년이야 아 진짜 뭐하냐고 아니 그냥 빨리 일어나 아니 저기 식탁으로 가든지 어 그냥 있는거야 아 아 나도 아무것도 안할거야 나도 아무것도 안할거야 어 나도 아무것도 안할거야 그냥 뭐 잠깐 앉아있다가 나가 이게 뭐하는거야 나도 아무것도 안할거야 어? 아니 뭐하는거야 이게 왜? 어? 아니 뭐하는거야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그러면 다 쉬고 나와 그럼 나 밖에 있을테니까 뭐라고? 밖에 있을까? 다 쉬고 나와 너? 어 갈게 아 갈까봐 다시고 와 아 오늘은 진짜 뭐 할줄 알았는데 마음이 그냥 열렸는데 오늘은 열린 마음인데 뭘해 뭘할줄 알아? 그냥 다 뭐? 열린 마음? 그냥 오늘은 다 열린 마음이었어 사실 그럼 나 들어가 지금 들어가는데 어 들어가 아 창단이야 아 창단이야 야 야 야 야 야 창단이야 야 창단이야 아니 뭐 열린 마음이 돼 마음만 열린건데 일단은 나 한 번 회의하자 알았지 아니 좀 쉬자 어? 아니 모르죠 어? 좀 쉬어 그냥 뭐 뭐 밖에 나가서 쉬자 왜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졌어? 어 아니 난 니가 진짜 들어올줄 몰랐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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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로츠로 갈게 아니 로츠로 갈게 로츠로 갈게 로츠로 갈게 로츠로 갈게 로츠로 어딨어 로츠로 로츠로 니가 다리로 탁 탁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됐잖아 우와 나 깜짝 놀랐잖아 다리를 왜 이렇게 잘 써? 나 다리 잘 써 다시 해볼까 해볼까 어 뭐 예 나 깜짝 놀랐어 뭐 트윽했는데 여기가 힘을 못 줬어 빨리 나와 내가 여기 콧 들어가라고 잠깐 정신차일도 나왔어